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면 불능에는 저번 앞시간에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한데 근데 이제 이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능이 되었냐 이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것을 이걸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예를 들면 갑자기 수혜가 발생했거나 안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수혜가 발생했거나 안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걸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후발적 불능은 계약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채무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이거는 뭐 자연력 뭐 태풍 수혜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위험부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그럼 일단 계약은 유효하죠 체결하고 난 뒤에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이행 날짜가 되기 전에 옆집에 사는 병의 잘못으로 즉 어쨌든 이 매도인의 잘못 없이 이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이 병에게는 갑이든 어리든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는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지급 업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갑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 업무 지급 업무 면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 청구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소멸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을에게 갑, 매도인에게 잘못으로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럼 어쨌든 병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대금 준 게 있으면 대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는다 무슨 이득? 그걸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 중 거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불한 게 있으면 그건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위험부담이다 어쨌든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매매에서는 매도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이 그죠 그 아 선생님 아 이게 매매에서 이 채무자는 누구를 기준하냐 자 그러면 매매에서 그죠 매도인 자 매수인이 있는데 자 재산권 물건 그죠 재산권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은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이렇게 합니다 매수인은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대금을 이행해야 할 채무자 이거는 대금을 받아야 될 채권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채무책권 반대로 채무책권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채무자다 하면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고 돈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다 이렇게 한쪽에서 채권 채무가 반대로 채권 채무되는 거 이걸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쌍무계약에서 그러면 이런 채권자 채무자는 뭘 가지고 정하느냐 하면 항상 기준 헷갈릴 때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헷갈릴 때는 왜 헷갈리냐 기준을 안 잡아서 헷갈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항상 재산권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무에서 채무자다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매도인 매도인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렁 됐을 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고 매도인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렁이 되었으면 자 그러면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 집이 불나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하면은 매수인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게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귀책 아까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죠 이거는 채무자가 잘못으로 채무자의 잘못으로 집이 불나가지고 집이 불나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약속 못 지키게 됐다 할 때는 매수인은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이때 손해배상도 앞시간에 이야기했죠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다 신뢰익 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만 신뢰익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후발적 불렁에는 또 두 개로 나온다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렁 이행 불렁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렁이 되었을 때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러고 위험부담은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행 불렁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불렁에는 또 전부 불렁과 일부 불렁 이거는 알 수 있겠죠 전부가 처음부터 전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걸 전부 불렁이고 일부는 가능하지만 일부가 불가능하게 된 걸 일부 불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면서 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자 요 적법할 것은 자 적법할 것은 이런 강행규정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저이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강행규정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저이 그 우리 법에는 이런 강행규정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학문적으로 그저이 자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그럼 이 강행규정 대응하는 개념이 뭐냐면 임의규정이다 하는 거 자 요 그러면 결국 어 세 가지가 설명이 돼 그럼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법규정 중에서 이런 효력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효력규정은 꼭 지켜야 되고 효력규정을 위반하면은 법률행위 자체가 효력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럼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임의규정은 법규정이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은 국가가 강제하는데 효력규정은 꼭 지켜야 되고 효력규정은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럼 단속규정도 국가가 강제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는 받는다 하는 거 제재의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 규제 행정청으로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효력규정은 반드시 민법에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무효다 이건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단속규정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질서벌이다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규정해 놓은 거다 국가가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식품 영업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허가 뭐 이런 무허가 그죠 어떤 식품 영업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출제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합니다 금지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갑의 집을 을에게 팝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를 줬다 그러면 을이 가서 바로 등기해야 되는데 미등기인 채로 바로 전매합니다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갑으로부터 받은 소리를 줘가지고 막 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럼 을은 지금 뭘 안 냈습니까 세금을 안 냈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하고 관계되는 건 거의 대부분 단속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뭐가 신축행이 이런 거 자 그럼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항상 집을 짓고자 하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우리 공법에서 이야기하자 기준 그럼 기준에 맞으면 집을 지어도 좋다 그걸 이제 허가라고 하잖아요 허가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으면은 이 질서가 이제 개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로 단속규정은 이런 질서벌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뭐가 신축행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건물 지어졌다 일단 나중에 국가가 알았다 뭐 철거하기 전까지 뭐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신축자가 무허가 건축해도 무허가 건축해도 일단은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지만 단지 행정청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이런 어쨌든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지만 행정청으로부터 뭐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강제하는 규정을 강인규정이라는데 강인규정은 두 가지로 나누고 효력규정은 무조건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뭐다 무효 그럼 단속규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단속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중단 생략 등기 그 다음 무허가 신축행위 그 다음 세금과 관계되는 것 거의 대부분 단속규정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일단은 민법상으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임의규정은 법에서 규정은 있지만 법규정과 다른 자기들끼리 약속이 있으면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한다 그럼 이 효력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합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의하면은 위현무효 무효다 그 다음 임의규정은 임의규정은 법규정이 있다더라도 법규정과 다른 합의 이걸 합의를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약하면은 이 합의 특약이 우선하면서 우선하면서 특약이 특약 합의 그대로 뭐 합의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비용이라는 거 비용은 100% 임의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그죠이 비용은 100% 임의규정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이 임대차에서 여러분 갑집에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 갑의 집을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갑의 이게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를 뭐라고 하면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데 강의를 한 번 그죠이 강의를 뭐 굉장히 한 뭐 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죠이 한 한 달쯤 지나가지고 2개월쯤 지나가지고 3개월쯤 되어서 선생님 저는 헷갈려요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헷갈려서 미치겠어요 이러면은 제가 오히려 제가 미쳐버립니다 그죠 자 요 빌려주는 소유자를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그죠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요거는 이제 이번만 설명하고 다음 할 때는 임대인이 누굽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소유자를 무슨 대인이라고 그러고 임대인이라고 그러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다 이렇게 하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유자는 무슨 대인이다 빌려주는 사람을 무슨 대인 임대인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차인 임차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이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자 그럼 이렇게 임대차에서 이걸 이제 임대차 계약이다 이라 하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용료를 뭐라고 하냐면 차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차임을 주면서 차임을 이제 주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기가 그 임대인은 차임을 받는 대신에 우리 아까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은 돈 주는 대신에 매도인은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약속한 자기들끼리 약속한 재산권 약속한 대로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죠 그럼 차임을 주는 대신에 임대인은 사용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임대했는데 이 집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고쳐야 됩니까 임대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 안 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되죠 그걸 기본적으로 수리하는 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는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에게 수선해주세요 했더니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이 수선하고 비용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이걸 필요비 상한청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필요비 상한청구권은 수선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누가 해야 된다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안 해주면 임차인이 하고 나서 비용주세요 하는 필요비 상한청구권은 지출 즉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출 즉시 상한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에 가치를 올리는 그걸 유익비다 이렇게 합니다 유익비 상한청구권인데 유익비는 이사 갈 때 종료 시에 상한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들어갔을 때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임대차에서 어떠한 기능이 하냐면 임대인은 이런 수선 업무에 의해서 임차인은 만약에 자기가 수리했거나 원래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수리 안 해줘가지고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상한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상한청구는 100% 무슨 규정이냐 하면 임의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누가 임차인이 비용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임차인이 비용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금은 물건이 전부 다 완벽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사용 중에 하자가 발사용 중에 고장이 나거나 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내가 원래는 법에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지만 내가 책임 안 지고 임차인 네가 수리해라 가고 나중에 네가 수리하고 나서 비용 청구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리한다 임차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는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특약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특약 하더라도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특약으로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특약 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왜 비용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비용 청구 못한다 이걸 이제 우리 보통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료 시에 원상복구 여러분 이런 단어는 꼭 기억해놔야죠 중개사를 하든 그 다음 여러분이 집을 임대하든 간에 원상복구하기로 약정 이런 단어가 여러분 다음에 시험 모의고사나 할 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면은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특약으로 본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 유효하려면은 적법해야 되는데 강인규정 강인규정 중에서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효력규정에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니까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뭐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고 단속규정은 아까 질서 보는데 주로 뭐 무허가 토지거래 허가 빼고 허가 무허가 이런 말 들어간 전부 다 단속규정입니다 세금도 단속규정이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잘되는 게 무슨 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금지하고 있지만 중간생략등기 했다 그럼 만약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건너뛰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중간생략등기 했을 때 효력은 그대로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반대되는 특약 합의 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본수업에 들어가면 어떤 게 효력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규정이고 어떤 게 임의규정이냐 하는 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잠깐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